좋아 저곳 한군데 남았다고? 그럴리 없는데 일로 한번 가보자 혹시 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가서 비켜! 전환해주고 아아 노노노노노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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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줍니다 고장나서 반대쪽에서 못 열었던 저곳을 으음 써 여기 있었어? 버리자 부서가 너무 많아서 다 소환해볼 수도 없겠다 가자 들어가죠 이제 입구로 여기 들어가면 이제 시작이죠? 엔딩 그 전에 볼게 있어요 지갈렉이라던가 여러가지를 봐야되기 때문에 나가겠습니다 도루 도루 너는 너는 내가 쳐다라 간다 여기서 여기를 보면 바로 이제 엔딩이에요 그 전에 볼게 있어요 지갈렉 왜 또 못 갈 수 있잖아 지갈렉? 아이 왜요? 내 마음을 들어다 놨다해 아 야 이동하게 해줘 이동하게 해줘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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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갈렉 어떻게 보지? 알아서 잡아봐 그래 오오 치워놔야지 오 다행히 안보이는 위치였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어 어 사라졌다 오우야 눈치있어 증발했네요 스스로 어 제가 안간 데가 하나 있어요 그걸 좀 가보고 싶거든요 너 아직도 사라 했었냐? 대용열 기사님 야 오지마 나 갈거야 여기 여기 못 들어갔죠 주날의 서재 여기 왜 못 들어가요? 이해가 안되네? 다 먹었는데? 내가 안 먹은 데가 있다고? 설마 그럴 리가 없는데? 주날 주날이 누구였더라? 아 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 주날이 누구였져? 잃어버린 주날의 불꽃 쳐보자 비즐런트 주날 올빼미 주날 고대 아트모라이 마법사 여러모로 비보안 일부.. 이베베베 잠시만요. 여기 써있을거에요. 난 기사는 됐고. 멜로그. 자잔. 잠시만요. 45, 46. 돌아갔어. 그의 후선이 주인공을 호소해서 건져내준다. 됐고. 마르크의 지하 신전에 있는 비밀방에서 열쇠를 습득할 수 있다. 마르크의 지하 신전에 있는 비밀방에서 열쇠를 습득할 수 있다. 마르크의 지하 신전에 있다고? 잠깐만. 마르크의 지하 신전에 있었다네요. 비닐방에 들어가면은? 내가 못 찾아서 그런거고? 가자. 다시 가야돼? 이 먼대를? 어휴. 갑시다. 어떻게 가더라? 아, 이 밑으로 내려가야된다. 아휴. 가자. 전에는 갔던거 같은데? 주나리 저 서재. 아닌가? 안간덴가? 안간덴가? 안간덴였으면 좋겠다. 차라리. 볼거리라도 있게.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아, 여기 아닌데. 어디더라? 여기.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 좋나네. 열쇠. 재미없는enza. 두훈. 하아. 슬리아야마! 쭐ottoВys. 아아... 일로 갈수있나 혹시? 그래, 그래,그래,그래. 증아래 지하 신전에 비밀 문이 있고 그, 비밀 방에 열쇠가 있다. 이리로 갈 수 있나 혹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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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나레 지하 신전에 비밀문이 있고 그 비밀방에 열쇠가 있다 갑시다 여기는 비밀방을 찾아서 가겠어 나와 나와 비밀방 있는 거 알아 여기로 돌리면 나오나? 아씨 비밀들면 어렵더니 진짜 지하 신전에 있는 비밀방 여긴 없죠? 일단 없네요 근데 위에 한번 가보자 궁금하다 아무도 안 가보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런데는? 아무것도 없어 갑시다 내려가는 길이요 아 이게 모양이고 벽이 아니구나 뚫려있는 게 아니구나 뭔 소리야? 저기 없는데 여기에 비밀문이 있다니까 찾겠습니다 한 번만 더 보자 한 번만 한 번만 없죠? 매면 안 드네요 일단 비밀방으로 가서 주나레 서재 열쇠를 가지고 다시 서재로 가서 열고 들어가도록 하죠 제가 못 연다가 지금 거기 하나밖에 없어요 황석 빼고 아마도 비밀방 나와 여기 안 갔다 여기 안 갔다 여기 여기 여기다 여기 양쪽 안 갔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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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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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소 여기 대충 넘겼었거든요 저기요 선택은 아무나 봤나 그누가 싶다고 했나 저긴 갔었고 와서 여긴 갔었고 아무것도 없었고 일로 가서 가서 저기서 양쪽이 있었다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양쪽 여기 양쪽 여기 양쪽 여기 먼저 여기 먼저 비켜 용서의 검이기 때문에 어 영어놈자의 말로 궁극 왕성 왕성은 왜 필요 없는데 궁극이 진짜 넘사벽이고 왕성은 뭐 자리만 차지 않은데 가져가도록 하죠 자 방어령 몇이지? 471 방어령 맥스는 진짜 높다 쉽게 못올리네 일단 여긴 없었고요 여기서 여기도 없을 것 같은데 뭐하냐 여기서 침대 뭐? 켈리나의 노래? 선택받은 자 세트 여기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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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3 4 4 9 5 5 없어 지하 신전이라고 따로 있을텐데 비켜 여기서 연 다음에 불로셀 간드라셀 마라다 여기 막혀있었고 여기 한번 뒤져보죠 일로 가서 이쪽은 당연히 막혀있고 비켜 방해를 비밀방 비밀방 숨겨진 방이라는건데 아 아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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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긴 아니고 마르크의 지하 신전 불로셀 불로셀이 있나 혹시? 여기도 없네요 비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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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인건 좋은데 찾을 수 있긴 해놔야지 궁금하잖아 궁금하잖아 봤다 난 봤다 난 쓰레기가 있네 아 뭐야 찾을 수 있긴 해놔야 그정도는 괜찮잖아 그정도는 괜찮잖아 비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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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미 눈 뒤집어졌어 안돼 뭐야 얘는 실제로 왜 이래 아 아파 너 길 끊겨야지 가자 일단 일단 가서 올라오네 도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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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네요 비키세요 머리 따버립니다 오우 야 궁금하겠는데 여기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마르크의 지하 신전 저기구나 이거 전부 포함해서 지하 신전인줄 알았는데 가자 비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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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여기서 저 일로 안가봤거든요? 미트로! 찢었어 마르크의 비밀의 방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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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 비밀의 방 잠깐만 아 책이야? 꺼져 뭐 뭐? 밑으로? 그거 밑으로 왜 밑으로 꺼지라고? 아하 아하 여기 있으시다 여기 처음 하보네 확실히 처음 하보네 어어 거물이 꺼져 거물이 오지마 너희가 나설 원수가 아니야 어디로 가란건데 자동회복마법 개꿀이죠? 개꿀입니다 아우 어 수영 빠르구나 이렇게 보니까 돌고래랑 같이 헤엄치는 것 같긴 개풀 더럽고 징그럽네요 뭐 어쩌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거야 미친놈은 대체 비밀의 방을 뭐 어디다 둔거야 어디가 야야요 잠깐만 아 다시 올라갈래 다시 올라갈래 다시 올라갈래 올라갈래, 올라갈래 비밀방 어딨어? 일단 저리로 가보자 저기도 밑으로 위로가 있거든요? 일로 가서 비켜! 아아 가자 찾은 것 같애 저기 비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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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자 올라가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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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혐오스러운 얼굴 보고 놀랬으면 돼 어! 잡아 빨리 아래 잡아x2 놀랐잖아 제 부하예요 동료예요 밑으로 위로x2 진료기 없는데? 아 회복이 안 된 거구나 그냥 가서 뛰어다녀서 비밀의 방 마르크 아니 여전거 뭐야? 아 여자? 아 그거? 분명 안 닿았는데 왜 죽을까? 심장박인가? 여기서 녹화 한번 끊어주겠습니다 연결 여전거 공감